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인인 조은산씨가 8월 30일날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글의 제목은 백성일조에 답한다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글은 8월 28일날 시집없는 시인으로 통하는 리태주씨가 시무칠조에 대해서 졸렬하고 억지스럽다면서 반박글을 쓰자 이 글에 대해서 재반박의 형식으로 지인 조은산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앞서 그가 청와대 청원에 올린 시무칠조 상소문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의 시각을 또 그의 현 시국에 대한 진단을 그리고 정권에 대한 평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글입니다. 중요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저의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부분들을 별도의 주제로 제가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는 글은 인사 7회의로 시작된다. 너의 글을 읽고 너를 찾았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림태주 시인입니다. 지난날 내가 남긴 글을 보니 나에게 던져진 독슬은 독슬이 아니며 고마웠다. 나는 너의 글을 읽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치와 논리를 배제하고 내 글에 담긴 유리함을 먼저 보았다. 달리 이야기하면 진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림태주 시인이 놓쳤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종합평가는 리태주의 지적이나 그런 형편 없다는 겁니다. 진인 조은상이 말합니다. 도처의 도살인 너의 말들이 애틋한데 그럼에도 너의 글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안에 것은 흉하다. 시인들이 사용하는 주로 시언어라는 것 자체가 감성적인 부분이 강하죠. 감성은 괜찮지만 내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혹평을 좀 우아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에게 국민은 모든 국민이어야 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은 또한 모든 국민이어야 된다. 편가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인 조은상 왈. 진인 조은상이 묻는다. 너의 백성 일조는 어느 쪽 백성을 말하는 것이냐. 뺏는 쪽이더냐. 빼앗기는 쪽이더냐. 임대인이더냐. 아니면 임차인이더냐. 다주택자이더냐. 아니면 일주택자이더냐. 내 스스로 너의 백성은 집 없는 자들이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 전전건건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세입자들이고 집이 투기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 했다. 그렇다면 고단의 일하고 부단이 저축해서 제 거처를 마련한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냐. 나는 오천만의 백성은 곧 오천만의 세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너의 백성은 이 나라의 자가 보유율을 들어 삼천만 백성뿐이며 삼천만의 세상이 이천만의 세상을 짓밟는 것이 내가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천만의 세상 이천만의 정의를 짓밟는 것이 정의인가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인 조은상을 대통령의 언어와 정책의 핵심에 담긴 백성을 이분화해서 적과 아군으로 나누고 그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이 땅의 백성에 임대인만 있는가? 이 땅의 백성인 임차인은 없는가? 그렇게 대묻습니다.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절겨 활용하고 있는 분열의 정치공학이 가진 문제점을 진인 조은상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문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대상자를 개나 돼지나 붕으로 관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정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인 조은상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는 편전에서 분분하고 저작거리에서 분분하다지만 정작 너는 지상파 채널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전 대통령으로 분해대사를 옴 언론 전정권의 개그맨들은 어디서 분분하고 있는지 나는 궁금하다. 일체의 이견이라든지 정부 비판에 허용되지 않는 방송을 비유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천한 글이 백서가 되어 이리 불고 저리 이리 붙고 저리 붙어서 사방팔방의 퍼짐이 내가 말한 활짝 핀 헌법의 산물이더냐? 나는 피를 토하고 뇌수를 뽑는 심정으로 상서를 썼다. 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옥죄에 있는 상태니까 진인 조은상의 상소문이 능력이 안 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진인 조은상은 이야기합니다. 정당성을 떠나서 누군가의 자식이어 누군가의 부모인 그들을 개와 돼지와 붕어에 빗대어 지탄했고 나는 스스로 엇보를 주저앉았다. 너는 내가 무엇을 걸고 상소를 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진인 조은상의 깊은 뜻을 신 린태주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권력을 진 자들이 국민을 개나 돼지나 붕으로 업신여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작하는 겁니다. 저의 해설은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진인 조은상의 글이 선풍적인 인기물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상파 체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국민을 개나 돼지나 붕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렇게 키우려 들지 않고서는 국민들을 개나 붕어나 돼지로 계속해서 양육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면 철저하게 언론 통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사의로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것. 코로나19에 대한 정치적 아용도 모두가 그런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훤히 알고 있는데 방송을 동원해서 언론을 동원해서 다들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글을 써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주장은 현실의 바탕을 둘 때 힘을 얻는다. 진인의 이야기입니다. 아홉의 양과 길 잃은 양, 목동 따위 시댓자는 감성으로 나를 굴복시키려 들지 말라. 내가 아무리 날고 기는 시인이라 한들 초야에 묻힌 목소리가 더 한이 깊은 법이다. 나의 감성이 드러나면 너는 물러설 것이다. 나는 다섯에서 스물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남방이 되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며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몸을 맞대었고 중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배달일을 시작했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아남았다. 나는 정직한 부모님의 신념 아래 스스로 벌어먹으면서 가진 자를 탓하며 더 내놓으라. 아우성치지 않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조은산의 삶의 진실이고 삶 그 자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한 겁니다. 스스로 벌어먹었으며 가진 자를 탓하며 더 내놓으라고 아우성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사의 어려움과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닌 조은산은 핵심을 쿡 찔러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를 탓하여 더 내놓으라고 아우성치지 않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사회 그리고 앞으로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질투의 제도와 시기심의 제도와 정오의 제도와 콤플렉스의 제도와 즉 질투와 시기심이 법으로 만들어져가는 제도화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부정성으로 입법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국회를 일명 통법부로 여깁니다. 법을 통과시키는 부처로. 그것이 하는 것이 건사하고 화려한 명변을 내세우지만 결국 다수의 이름으로 질투와 열등감과 박탈감과 콤플렉스 등을 법이란 이름으로 입법이란 이름으로 제도화시키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점점 질식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신이 낭만을 노래할 때 진인 조은상이 아우성 친 것은 현실의 답답함과 위기의식이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사람이 이상과 공상과 간념에 뿌리려 둔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정책은 뇌물 수억에서 수십억에서 수복에서 수천억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폐해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고 두고 남기게 됩니다. 진인 조은상과 심 림태주의 차이는 현실주의자와 간념주의자 사이에 존재하는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처럼 큽니다. 이런 간격은 지금 대한민국을 입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586 정치인들과 그리고 현실에서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서 불철주의자로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대통령의 진단과 대통령의 비전은 곧바로 이 당의 보통 사람 생업의 현장에 치열하게 삶을 개척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과 희망과 비전과 진단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통 사람들의 비전과 현실에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담아낸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진 조은상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